아 아 지금 연애가 무슨 고마움받을 내가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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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독고노인 독고노인 무슨 목욕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고 독고노인 목욕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고맙긴 한데 이건 뭐 고마움을 만나는 건가? 고마움을 가면 고마움을 사랑인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뭔가 되게 잘하려고 들어 그걸 만회하려고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갑자기 되게 미연한 마음이 들고 어 그래 어 뭐 눈도 잘 안 마시고 어 그래 어 지나간 여자 흘끄들이고 지나서 어 그래 고맙다 이렇게 돼 미쳐버리겠어 뭐 그렇다고 잘하지 말랄 수도 없고 잘해주면 잘해주도 지랄한다 결국 소용없어 이 새끼들은 착한 여자 착한 여자는 이용해 먹을 뿐이야 이 새끼들은 그냥 나쁜 여자 판모파탈이 그냥 쫄깃쫄깃한 짜릿한 맛이 있는 그런 여자한테 끌린다니까 다시 긁어야 되겠어 이렇게 밖에 안하니까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뭐 이거 하지 말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예전에 우리가 한때 무슨 그 검색어에 뭐 걸릴까 싶어서 키워드 썼다가 다시는 안 쓴 게 있는 안 쓰던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네이버에 지금 지금도 나와 근데 이거 정말 답 없어 뭐냐면 헤어진 전 애인 돌아오게 하는 법 식어버린 상대의 마음 돌리는 법 이런 걸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사님 저요 그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저는 이제 참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지 몰라 일장연산으로 라면서 그래서 뭔가 대충 레파토리는 이거야 이 남자도 다른 남자와 다를 거 없다 이 여자도 다른 여자 다를 거 없다 그러고 뭐 그랬다 나도 또 내가 잘난 줄 알았다 내 멋대로 풀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잘하지 못했다 상처를 줬다 그래서 뭐 되게 못된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만한 사랑이 없다고 느끼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붙잡고 싶은데 헤어져서 차였거나 또는 이 남자 마음이 이미 떠났어 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떠난 상태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상매약 방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거 저 옛날에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항상 깔끔하게 답했어요 없어 깔끔하게 내가 민연을 접어줄게 없어 딱 그런 방법은 없어 그리고 있어도 넌 안 돼 팩트뽕이라고 그랬죠 있어도 넌 안 되고 못 쓰고 넌 안 먹혀 그러니까 그냥 잊어 뭔지 어쩔 수 없어 안 돌아와 이렇게 팩트적으로 팩트적으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거에 여러분도 그래서 막 다시 전화 걸어볼까 뭐 뭐 마침 만나자고 해볼까 뭐 집 앞에 찾아가 볼까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가 사과해볼까 뭐 이벤트를 해볼까 선물을 줄까 편지를 써볼까 오만 그런 고민들 해보시면서 누구 붙잡고 싶었던 적 있으셨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한 가지 밖에 없어 잘한다 잘한다 그게 바로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내 곁에 늘 머물도록 만드는 특별하고 신비한 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슬픔 무기 그냥 머리 대가리 숙이고 눈치 슬슬 보면서 잘하는 거 요거밖에 요거밖에 없어 찍소리 못하고 뭐라고 지랄하든 뭐라고 그냥 죽었거니 죽었거니 하고 눈치 슬슬 보면서 잘하는 거 잘하는 거지 충성하는 거지 이쁜짓 하고 이쁜짓 하고 한 거지 그리고 그걸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딱 되죠 해보셨잖아요 그 자체가 그 잘한다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쐐기를 박았을 거예요 그 잘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관계의 쐐기 즉 우리가 회생 불가다 우리가 도저히 다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회생 불가라는 거를 즉 사망 선고를 서로가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쐐기 효과를 일으킬 뿐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과거의 세월 속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 너무 간단하죠 되게 잘했어 이전에 이전에 되게 안 좋았던 행동들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부터 되게 잘하기만 해요 근데 어때요 전혀 관계의 진전이 없죠 전혀 관계의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거야 우린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문제 때문이야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안 해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이젠 잘하기만 해 근데 관계의 진전이 전혀 없는 거야 너는 쓰러기가 잘하니까 ผม 좀 다시 사랑해서 그 기도 안 해 لم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 많이 안 해 우리의서 그리스도 많이 후다 그의 이만 어